와, 너무 잘한다, 진짜. 와, 연구다. 연구니! 너무 잘한다! 라운드 별 승리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팀이 승리를 했을까요? 운붕베이스팀 대 쉬시팀 승리했습니다 케이팝 제너레이션 배틀 1등 연습생은 1등 간호수입니다 1등인 것 같아요 1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습생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